안녕하세요 영재TV에요 아니 영재TV 유튜브에요 오늘은 뭐냐 아주 유명한 유니버스인데 좀 다 계셨어요 사이드 미러 어디있잖아 그게 갑자기 빠지는거에요 그러니까 빠지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든 붙여드릴게요 뭐든 붙여드릴게요 제주도는 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바로 바로 요즘 고속도로는 이렇게 생각하나요 가족이 차로 같이 가는데 길이 분어지고 차가 떨어지는거 그거 하면 완전 큰일 나요 알겠죠? 그러면 내일 봐요 어떻게 해야지 요 이렇게 요 이렇게